네 안녕하세요. 팀 오리 핸트랙에서 활동하고 있는 송가아라입니다. 제가 작년에 데뷔한 16기 신인인데요. 신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기상 후보에 올랐다고 해요. 그래서 제가 좀 더 욕심을 내자면 후보에 이어서 인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표 한 표 부탁드리겠고요. 저랑 같이 활동하게 될 BJ분도 같이 파이팅하도록 해요. 저희 아바타TV 그리고 아시아 모드 페스키벌 파이팅!